자 오늘 게임은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입니다 외계 존재와의 접촉을 다룬 공상과학? SF? 그런 게임이구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새로운 게임 그냥 해도 뭐 뭐야 이거 왜이래 뭐지? 밖으로 놔줬지? 자 오늘 게임은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이구요 외계 존재와의 접촉을 다룬... 뭐라고?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게임이? 어렵단 얘긴가? 다음에 서명함으로써 당신... 아 조용히 해봐 이게 내 프로필인가 보지? 대머리네? 이혼했고 키 180 몸무게 80 단점 이혼 이후에 약간의 정신적 불안정 이게 난가보지? 영양성분? 이건 뭐야 그럼 이게 UF인가? 이건 뭐야 추락한 UF 봤던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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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저씨 도라에몽이야? 왜이리 사람을 속일라구 뭐야 밥상 뒤집어 먹는데? 어? 장난해? 야 앞이 잘 안보여 이런 개같은거 아니 이 쌍놈의 새끼 이거 사람을 놀려 그냥 펩시맨이야? 어? 어? 뒤실래? 장난하네 지금? 아 이거 밥상 뒤엎부면 어떻게 먹으라고 뭐 다이아몬드 모양 물약은 어딨는데 야 앞이 안보여 이거 어떻게... 키를 넣으라고요? 또 뽑아야돼 이거를? 또 뽑아야돼 이거를? 싸지마 병신아 안돼! 안돼! 안돼 병신아! 무지개 무지개가 나와 이새끼 뭐야 이거 탈출해 탈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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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이다 아 또 마려우면 가서 화장실 가서 싸야돼? 그런거야? 화장실 가서 싸 화장실 가서 안싸면 죽여 다같이 복사하는거야? 화장실 어디야 여긴가? 여기 아니야 여기? 여기 아니야 여기? 여기다 싸 여기다 싸 빨리 여기 여긴가보다 여기 라커룸 옆에 병기 있다고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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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용해 오오오오 στε 제대로 제대로 마쳐 제대로 맞춰 어우 빗나가면 안돼 communicate ubernetes cracking 뭐야 튕겨서 그래 지금? 아 네 튕겨서 아 네 쟘иной 튀진 것 같다고 아 뚜껑 열고 뚜껑 열고 병기 뚜껑 열고 그건 몰랐네 뚜껑 열고 사는거였어 표정 문을 잘lik 진짜 ㅋㅋㅋㅋㅋ 뭐야 이거 지저분해 여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적우야? 뭔가 이상한거 생겼는데 이거 뭐지? 아 뭐 어쩌라고? 블루단자에 접근한 창고랑 연락하라고? 이건가? 어어어..뭔가 나온다 뭔가 아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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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온다 이것도 뭔가 ص devient payment 폭발시켜 버리는 어떤거 아니겠지? 아.. 카드 왠지 잘못 집으면 큰 날거 같애 일단 가운데 거 지워보자 아까 그 종양을 없애버리라고? 뭐야 알아서 되는 거야? 오!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던져볼까? 당신은 자발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? 어? 싱그럽다 뭐야 왜 오 왜 그래 왜 왜 피난다 이게 뭐야? 똥이나 처먹으라고? 얘를 죽이라고? 옮겨? 어? 미안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차피 나도 죽거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건가 보다 오! 좋아 아니 또 때려? 외계인을 때리고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작업을 반복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지? 전화 전화기입니다 아 아 난 또 서순을 외우는 건지 알았지 아 왜? 화면밖에 안 쓸 줄이야 왜 또 왜? 여행을 함 야 화면땅에 임무를 한 번 더 확인해봐 아 그건 좋은 생각이었어 알았지 이거 뭔데? 아 플랫기버드라고요? 아 왜 또 어 뭐야 프로토콜 작동 안해 뭐 외계인 기생충이라고 왜 이렇게 무마에 타라고 오 야 실드도 있다 아 그만 뭐야 뭐 또 어쩌라고 헬멧을 받으세요 여기다 팔을 넣으라고 외계 선반의 컨트롤 패널 중앙 커넥터의 아티팩트 키를 3위 피합니다 여기다 끼우는 것 같은데 그럼 아티팩트 키는 무슨 키를 말하는 거지 이건가 넣어보자 서수는 상관없지 않을까 어 요거랑 요걸 바꿔야 될 것 같아 저는 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음 아 왜 왜? 아니야. 이건 엔딩이 아니야. 이건 이건 엔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엔딩이야? 멀티 엔딩인 것 같아. 무슨 엔딩이 이래?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안전한 감정이 더 줄어들어. 이런 감정이 안 된 것 같아. 아니 뭐! 왜! 이게 원래 이렇게 돌아가던가? 뭐야? 왓더 됐어! 됐어!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나 다시 돌아갈래! 하고싶은 하루 되세요 도망치라 그러면 도망쳐야지 광산 마인을 광산으로 또 디노스 지뢰를 광산으로 번역했다고? 이 게임도? 꼭 눌러야돼 이거?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죠? 누릅시다 왜 이래? 왜 이래? 누나는 왜 이래? 왜 이래? 쟤? 딘? 헤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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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... 아 너무 어려워 재기라 왜 이래? 미쳤나? 지금 이 헤라이 헬멧을 꺼낼 수 있어? 어떻게 생각하니? 진짜로? 죽을래요 이 헤라이 잘했어 이 헤라이 뭐야 나 죽이겠다고? 근데 이거 누가 쓴거야 이거? 안돼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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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같애냐나 열어 전 마누라를 모방하네 미친 실드 실드 당신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프로토콜을 이행했지만 인류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변기 뚜껑 열어줘야지 여기 어디 있겠지?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케빈이?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로크 왔지? 내 높은 카드 의료센터 아 맞아 의료센터 의료센터 의료센터로 가야지 거기 있었어 아니면 카드를 두개씩 못 깎고 다니는거야 왜 시- 부- 어어 왓 더 F- 모자 은근하게 보이네 아아아아 북동쪽 구역에 도착해서 히카드를 찾으세요 공사차를 사러 가야해 도와줘요 도와줘요 러시아형 러시아형이 도와줄거야 나 돌아가서 키를 가져오는건 맞는데 뭘 처음에 가져가는게 맞아? 뒤질래 진짜? 어? 이 새끼 잘 알아? 뭘 처음에 가져가? 어? 나 진짜 확 뜯어버린다 진짜? 스토리상 처음에는 문이 닫히게 돼있어 그래서 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비번을 알아야 된다고 뭘 처음에 키를 가져가? 미친 새끼들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대체 얘는 왜 여기서 여기서 시작이야? 뭐야 얘네네 뽑아봐 어? 뭐야 이거 챕터 셀렉트해서 다시 해야돼? 어? 설마 거기 그냥 열리는건가 그럼?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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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ser 망한거 맞죠? yu 으으읐 x3 으잇 x2 전 이런x3 김도가 너 잘못해 버려는걸? 잘 알지도 못하는건 김도였잖아 으음 으아아아 으아아 내가 잘못했 Niye? atomsort박하지! 너 김도가 잘못해버라 있는걸?! 아 시 ㅅ 아 시ㅅ challenged 게ㅅ같은 게임 진 sä 똑같은 게임 2층 되 tax 총장 으하하하하핳 pert 괜찮은야 집에 간다 집에 간다 거기 박혀있어 왜 나와 아니 이게 뭐 어디에 낀거야 대체 이런 개같은 게임 아 아이씨 이 씨발로맨 게임 자 거기 다 온거 같은데 무슨 게임하는거냐구요 지뢰샷기요 아 최근에 왜 이런 게임들은 왜 자꾸 되도 않는걸로 이해차를 시키는거야 이 씨발 콰이어트맨도 그렇고 이 개같은 똥겜새끼들 아 아 무슨짓이야 아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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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seva잘놓 hice와 obtained 다 Von Azat 어浅 이것은 both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 마누라 어허애 아이고...우리 마누라 그냥살 때 발진시키면 돼? 오케이! 발진.. 봐봐! 날아가잖아 탈출한거야 우리는 이게 맞아 이게 어쨌든 1번부터 7번까지 다 본게 맞고 그러면 0번 엔딩 보러가자 어? 어? 당신은 관료주의적 게으름으로 인류를 구했음 어쨌든 0번부터 7번까지 8까지 엔딩을 다 봤네요 지뢰마저 찾으라고? 알았어 너네넨 암는